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비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진리를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보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이 가난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을 보낸 늙은이도 7일밖에 안 된 갓난 아이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 될 것이고 모두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제해야 합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을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숨김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자는 행복합니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자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자기 그물을 바다에 던져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잔뜩 잡아 올린 지혜로운 어부와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부는 물고기들 중에 좋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작은 고기들을 다 바다에 다시 던졌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귀 있는 이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 씨를 한 줌 쥐고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가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곡식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에 숨통이 막히고 벌레들에게 먹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60배 120배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폈는데 보십시오. 나는 불이 붙어 타오르기까지 잘 지킬 것입니다.